한국국토정보공사 올해는 세 번의 봉사활동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. 집사 수십 네이버 헌 perspectives 비용해 그리고 중심으로 말 im 아직 초반이라서 힘들진 않은데 좀 더 힘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줄은 몰랐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연탄을 지금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축구로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도 오늘 너무 즐겁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, 둘, 셋! 파이팅!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저희가 즐거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